네 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두산테스나가 됐습니다. 두산테스나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신 것만 제가 따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보시는 데 편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산테스나 종목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 다각화가 매력적이다 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1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차량용 성장과 모바일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755억원 영업이익 124억원으로 전망되고 모바일 수요 부진 강도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뚜렷한 실적 개선세는 2분기가 아닌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실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2023년 반도체 생태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혜 업체의 매력이 부과되고 있고 모바일 외 하이엔드 차량용 PC양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 제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상승추세 괜찮죠. 계속 상승추세 타고 갔습니다. 보시면은 상승추세 보시면은 여때 한번 지지 받았었고 두 번째 지지를 잠깐 이탈해지면 다시 올라섰고 세 번째 지지 받았었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지지대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지지대 같은 경우는 36,500원 되겠습니다. 36,500원은 지지대 있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500원의 지지대, 4만 1,000원의 저항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부터는 50이 50고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신다고 말씀드리죠. 종가상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정리 그 다음날 시가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남의 절반도 정리 그거는 뭐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귀에 피날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79,000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서 사는 기조죠. 전반적으로 사는 기조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15,000주를 샀는데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인데도 불구하고 좀 팔고 있네요. 이 종목을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좀 팔고 있습니다. 누가 팔고 있느냐? 금투가 팔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고요. 대신에 연기금은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사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투하고 투신은 단타라기 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과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하고 투신은 트레이딩하고 보험과 연기금은 투자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좀 팔고 있네요. 금투가 팔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투가. 하지만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먹을 게 있다. 아직도 먹을 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신용비율은 3.39%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하게 되면 신용에 의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 반대비 물량을 쏟아줄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4%입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3%때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차거래 공부에서 상황을 보셔야겠죠? 대차거래는 계속 전반적으로는 한 달 동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대차거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 차지하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준은 10%에 되겠습니다. 10%부터는 조금 확인해야겠죠. 하루, 이틀. 이틀 밖에 공매도가 10% 이상인 날이 이틀 밖에 없습니다. 한 달 중에.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 대차거래가 줄어들고 있겠죠? 공매도도 지금 힘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연기금 쪽에서 보는 시기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재생되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기 육아를 하거나 그렇게 눈은 거기에 두시고 귀만 열어두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라디오처럼 들으시다가 아,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아, 이 종목 괜찮은데 지질대가 얼마다. 지질대가 얼마라는 걸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그 지질대가 오게 되면은 찾다가 저항대가 얼마입니다? 되어있으면 저항대가 팔면은 그것도 좀 짭짤하잖아요. 그런 방식,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처럼 들어놓으세요. 그냥 최대 주저는 두산인베스트 두산이네요. 19%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20%는 넘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19.7%나 20%나 이 정도면 그래도 책임경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8% 가지고 있고요. 한화 자산운용이 5%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반도체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고 현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 및 패키징 테스트 총 2회 테스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웨이퍼 테스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 구성은 웨이퍼 테스트가 92.5% 패키지 테스트가 7.45%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외주를 주죠. 테스트를 해라. 불량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테스트를 외주로 보는 데가 바로 두산 테스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테스나였는데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스마트폰 신 모델 효과 소멸과 전방 스마트폰 업계 재고 조정 여파로 CIS 매출 감소 추정이 된다. 2023년 테스트 품목 다변화와 CIS 테스트 시간 증가 효과가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출시가 되고 수혜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은 작년에 2700억에서 올해 3200억, 내년에 3800억, 내후년에 4500억. 계속 전반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670억에서 올해 700억, 내년에 910억, 내후년에 1100억.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하죠.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523억에서 올해 544억, 내년에 711억, 내후년에 924억.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19억이었거든요. 작년 1분기 때 150억이었습니다. 2분기 때는 작년에 106억에서 올해 153억.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때는 168억이 작년이었고 올해가 178억. 4분기 때는 248억, 243억.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3분기 때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68억, 178억이니까. 그러면 실적만 보고 판단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리포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번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 3분기 때 실적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3분기 때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아,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아유, 팔아야겠다.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슈팅이 나오면 그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점을 활용하고 다시 잡는 거죠. 자, 부채 비율은 20%, 부채 비율은 137%입니다. 조금 더 없죠? 유보율은 3,5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 넘기 때문에 괜찮죠? 예, 그래서 EPS는 327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봐서는 작년에 327원이고 지금 컨센서스가 안 나왔는데 재작년 수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1,468원이죠? 자, 1,468원 기준으로 해볼게요. 예, 제가 봐서는 이보다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1,468원으로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1,468원이면은 1,500원 계산하면은 자, PER 한 20, 23배?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2만원에서 4만 2천원까지 2배가 올랐잖아요? 100%가 올랐잖아요? 2배가 됐지만은 현재 구간이 적정 수준입니다. 예, 고 밸류에이션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저렴한 건 아니죠. 저렴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고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은 적정한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내년도 실적을 좀 땡겨오면은 PER은 좀 더 내려갈 겁니다. PER 한 15배에서 20배고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테스트가 92% 패키징 테스트가 7.45%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웨이퍼에서 나온다는 거죠. 웨이퍼 테스트 최후군의 자본금 변동 내역은 CB나 BW로 확인하는 건데 마지막 CB를 했던 게 2020년이네요. 그리고 무상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량은 거의 다 소화가 됐고 추가적으로 CB나 BW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보율이 괜찮았기 때문에 유보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B나 BW할 가능성은 낮다. 관련 자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지대의 저항 때 확인하셨죠? 두산 테스나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 등의 많이 본 동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은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제가 괜찮다는 종목도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지지대의 활용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